안녕하세요 김쩔티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크로플 맛집에 왔는데요 보이시죠? 이 달콤하고 바삭한 크로플 한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김 대리! 여기 있어 뭐해? 선배님 여기 무슨 일이세요? 무슨 일은 여기 내 단골이야 근데 뭐하고 있는 거야? 촬영하고 있는 거야? 저 김쩔티비라고 얼마 전부터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럼 내가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다 해줄게 땡큐 땡큐 선배도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하면 좀 잘하실 것 같은데 벌써 하고 있었지 진짜요?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뭐 나름 나를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다규 대박 그래도 오래되셨으니까 수익도 좀 갑잘하겠는데요 아니야 조금 너무 부럽다 근데 수익이 달러로 받다 보니까 환율 손실이 좀 따더라고 유튜버 필수품 하나 밀리언 달러 통장 없으세요? 하나 밀리언 달러 통장? 그게 뭐야? 이게 외화통장인데 달러로 바로 입금이 돼서 환율 손실도 없고 미국 주식도 바로 거래할 수 있다고요 와우 unbelievable 김대리의 슬기로운 외화통장 달러로 바로 입금받고 미국 주식으로 재테크까지 스마트한 유튜버라면 하나 밀리언 달러 통장으로 더 스마트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풀 대박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뷰티가 아니라 저희 유튜버들에게 아주아주 유익한 통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 밀리언 달러 통장입니다 지금 드디어 공고를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바로 만들어 볼까요? 아참 그전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신청은 센스! 죄송합니다 WegWoN ㅋ 그러면 감사합니다.